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첫 득점 양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유빈 공격 양하은 벗겨봤습니다 네트 맞고 또 나가는 양하은 자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승목의 예상이 됩니다 와 날카로워요 신유빈 이동을 한번 하고 또 한번 했습니다 아 신유빈 흔들리지 않아요 초반 벗사이드를 잘 이용하네요 포핸드에 네트 맞고 나갑니다 첫 번째 게임에만 6대2 넉 점차 리드 신유빈 야 양하은 흔점 많이 합니다 아 긴 서브 대응을 잘했고요 계속해서 신유빈의 리시브 깊어요 양하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경기도 그런 모습으로 한 점차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신유빈의 파산공세 지고 있고요 앞서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갔어요 양하은의 벗실 네 양하은 6대8 6대8 네트 걸립니다 나갑니다 신유빈의 적극적인 네트 걸리면서 첫 번째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야 랠리에요 랠리 대결 양하은 첫 포인트 만드는 분해는 서브였습니다 0대2 나갔어요 자 버텼던 신유빈의 공격 투올 서브 득점 양하은 어려운 바나나 풀링하기 어려운 코스로 보내고 있네요 야 그러나 신유빈 쫓아가서 합니다 cgc에서 펼쳐지고 있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숨막히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신유빈이 앞서고 있네요 와 오 고 왕 후 4 원 자 중심이 쏟기 때문에 볼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엔 나갔어요. 네트 걸렸어요. 프렌스를 굉장히 잘 여유 있게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갔어요. 네 그렇습니다. 굉장히 지금 자신있고 대단한 프레이에요. 와 신유빈 포인트 물론 신유빈도 중요합니다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여기에 양하은입니다. 갠스 오브 포핸드저만 성공 양하은 9대6 앞서 있는 신유빈입니다. 아 연결이 걸리고 말았습니다. 6대10 고맙습니다. 신유빈 신유빈